네, 자, 오늘도 훈훈한 국방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조행복 대인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이제 조금은, 조금은 그래도 덜 덥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오늘 살짝 많이 더웠어요. 네, 뭐 여름이니까요. 네, 덥겠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고, 또 밑에서 또 일하고 또 새롭게. 네, 아, 라디오. 네. 아침에 6시, 상쾌한 아침.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 송정식 병장이, 온주한 병장이죠. 병장에 진행하다가 이제 제가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참 방송이 정말 힘들텐데. 밤 프로도 밤 프로지만은 아침에 하는 게 정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이렇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시 라디오 진행을 하시는 게 또 좀 책들이실 것 같아요. 네, 뭐 보이스메일에 맨날 이렇게 손님으로만 나오다가 이제 상쾌한 아침을 주인? 주인. 안빵마님? 뭐 이런 거. 안주인. 안주인? 네. 하니까 아주 좋죠. 네. 상쾌하시겠네요, 아침마다. 그렇죠. 매일에 상쾌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상쾌한 아침을 보내고 있죠. 조영복 대미님 목소리가 많이 듣고 싶은 분들, 그대 안양 사시는 분 있으시죠? 상쾌한 아침으로 한 시간, 아침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 그 참 개인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 트위터나 미투데이 이런 게 인기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해서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공군 공감이 참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나 여자친구 등 자기 자식이나 남자친구를 군대를 보낸 입장에서 소식이 궁금하고 그런 건 예전부터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참 더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소통이 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군을 좀 더 친숙하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게 하고요. 특히 올해 5월 23일에 정식 개설된 공군 공감은요. 군 관련 블로그 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많은 블로거들의 글을 모아서 발행하는 사이트에서는 21만 개 블로그 중에서 100위권 안에 링크됐다고 합니다. 21만 개 중에서 100위권이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네, 이 공군 공감에는요. 공군 탐구 생활, 웰컴 투 공군, 비행을 말하다, 사랑은 수송기를 타고 이런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깜짝이야. 또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힘든 공군의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제작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 군악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조인성 상병과 공군 에이스 팀이 직접 글을 올려서 화제라고 합니다. 아, 또 조인성 상병이 또 공군에 있으니까. 네. 요즘 스마트폰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공군 공감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군은 블로그를 개설함과 동시에 최초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물론 공군 공감도 화제지만 간혹 저희 보이스메일 홈페이지에도요. 국방부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봤어요라고 그걸 올리시는 분도 계신데, 알고 계신지. 네, 국방부 트위터라고 하면 국방정책을 소개하는 블로그 열혈국방이 있고요. 또 직업군인을 위한 블로그 군화신고, 또 국방블로그로 통합되어 있는 동거동락, 이렇게 많은 블로그나 미니홈피, 위젯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을 한번 찾아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요즘에 이 군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참 오늘도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계속됐는데요. 폭염이 이어지면서 선크림이나 선글라스 등 더위와 햇빛을 피하기 위한 용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죠. 우리 군 부대에서도 장병들을 위해서 다양한 여름 용품들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공군 11전투비행단은 정비위원들에게 쿨토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국방 소식 저도 전하면서 공군 11전투비행단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1전투비행단이. 많이 하나 봐요. 방송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죠. 그렇죠. 쿨토시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쿨토시는 등산객이나 자전거족 등에 요즘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제품이죠. 여름철 정비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쿨 악세사리라고 합니다. 이 팔에 요즘 여름이라 반팔 많이 입으니까 팔이 검은게 타니까 팔에만 이렇게 안 타도록 이렇게. 토시는 저는 이제 당구장에서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쿨토시의 최대 장점은 통풍성과 신축성입니다. 그늘이 전혀 없는 활주로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정비위원들의 경우 달궈진 비행엔진 옆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화상의 위험도 또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쿨토시를 착용함으로써 더위도 피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비위원들, 정비를 담당하는 장병들에게는 모두 쿨토시가 이렇게 보급이 되는 건가요? 네. 공군 11전투비행단은 야전 정비대대, 부대 정비대대 등 정비담당 전부서에 쿨토시를 일괄 보급해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쿨토시 외에도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시원한 반소매 대대 티셔츠 등을 보급해서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자신들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쿨토시가 반팔이 아닌 반소매 티셔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군요. 아무튼 가만히 있어도 참 땀이 흐를 만큼 더운데 아주 요즘처럼 이렇게 햇빛 아래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훈련받고 또 임무 수행하고 이런 국군 장병들 참 많이 힘들겠죠. 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장병들에게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도 재밌고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6시에 방송되는 상쾌한 아침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영복 대위님 다음 주에 그러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퀸의 Don't Stop Me Now, 그리고 Scouting for Girls의 She's So Lovely. 네. 여러분들 보내주신 별사탕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찬솔님께서 왠지 오늘 녹음방송인 것 같은 유유 이렇게 하셨는데 생방송입니다. 알겠죠? 생방송인 거. 자, 8237님. 토요일 날 관악구에서 영화 아저씨 무대 인사를 받는데요. 영화 보기 전에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데 바로 옆 반대쪽에 원빈 오빠가 올라가고 계셔서 손을 잡아버렸어요. 놀라는 모습도 멋졌답니다.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되게 대담하게 대담하게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그 원빈씨도 뭐 예 좀 뵌 적이 있는데 정말 실물이 너무너무 잘생기셨죠. 그렇죠? 네. 정말 저도 좋아하는 멋진 배우이고 아저씨가 참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정말 원빈씨 화보처럼 너무 멋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7628님. 긴 휴가를 보내고 온 탓일까요? 엉덩이도 아프고 몸도 꼬이고 많이 힘드네요. 야근해야 하는데 에너지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죠. 휴가는 좋은데 이 끝나고 난 후에 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자의 슬픔 네. 근데 또 이제 또 뭐랄까 일주일 하무치 또 주말을 보면서 또 그렇게 일주일을 사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7435님. 동생에게서 가방을 선물 받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바로 들고 나왔는데 선물은 참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데요. 저희는 오늘 바로 아픈 연락이 왼쪽으로 가능한 견해가